포스코케미칼이 미국 완성차 1위 업체인 제너럴 모터스와 함께 북미 지역의 양극재 공장을 짓기로 했습니다. 배터리 소재사 중에서는 처음으로 완성차 업체와의 합작을 이끌어냈는데요. 보도에 성주원 기자입니다. 포스코케미칼이 GM과 양극재 합작사를 설립하고 북미 지역에 대규모 생산 공장을 건설합니다. 투자 규모와 위치 등 구체적인 계획은 공개되지 않았지만 양극재 공장이 일반적으로 3만 톤 단위로 지어진다는 점을 감안할 때 최소 3만 톤 규모로 시작해 단계적으로 증설해 나갈 것으로 예상됩니다. 현재 양극재 평균 판매 가격으로 환산하면 3만 톤 규모 공장에서 발생하는 매출은 약 7조 원에 달합니다. 포스코케미칼과 GM의 합작법인은 오는 2024년부터 하이니켈 양극재를 생산해 GM과 LG에너지 솔루션의 전기차 배터리 합작사인 얼티엄 셀즈에 공급합니다. 까다로운 품질 테스트를 통과하면서 GM과의 합작사 설립을 성사시킨 만큼 향후 리비안 등 다른 완성차 업체들과의 협업에 대한 기대감이 커지고 있습니다. 배터리 핵심 소재인 양극재와 음극재를 동시 생산하는 국내 유일 배터리 소재사로서 국내외 생산 능력 확대를 통해 급성장하고 있는 전기차 시장에서 주도권을 잡겠다는 계획입니다. 포스코케미칼은 오늘 포항 인조 흑연 음극재 공장을 준공했습니다. 앞서 지난 8월에는 중국의 3만 톤 규모의 양극재 전구체 생산 공장 건립 투자를 결정한 바 있습니다. 지난 10월에는 노르웨이 배터리사 모로우 배터리와 배터리 소재 개발 공급을 위한 업무 협약을 체결했습니다. 모로우가 2024년부터 양산할 배터리에 들어갈 양극재와 음극재를 개발, 공급하는 역할을 맡았습니다. 배터리 소재 양산 거점을 구축하면서 고객 다변화에 나서고 있는 포스코케미칼이 급성장하고 있는 전기차 시장에서 리더십을 확보할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이데일리 TV 성주원입니다.